최근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가수 손태진이 예기치 않은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렸다. 이번 사건은 한 카페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손태진의 이미지와 명성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손태진뿐만 아니라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 발단은 손태진이 자주 방문하는 한 카페의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데스네스에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직원은 손태진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왜곡하여 게시하며 그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손태진에 대한 오해와 루머가 증폭되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손태진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응했다. 그는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그의 팬들과 대중은 손태진을 지지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손태진의 적극적인 대응 후 문제를 일으킨 카페 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태진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손태진과 해당 직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직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은 손태진 뿐만 아니라 많은 공인들이 얼마나 쉽게 오해와 루머의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sns의 영향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사건을 통해 대중은 정보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